야채 언제 넣어? 굴소스는 언제 넣어? 매운 걸로 해? 뿌려! 어? 아니더라... 버섯 닭볶음탕 소금 소금은 맛소금새 되나? 구금소금새 소금 무시소개 바지락 900g? 까지 안 되는데요? 600g만 해 페페론치노가 뭐야? 아 뭐 이렇게 후추가 또 많냐 이것도 새 마사지 같은데?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? 엑스트라 버진이 뭐야? 아 어려워 요리를 모르겠어 이제 화이트 와인 소스를 넣고 그냥 볶으면 되는데? 어 소스 이게 송송썰기야? 채썰기야? 뭐야? 몰라 나도 명칭은 그냥 썰기야 그냥 썰기 야 근데 이거 굴소스는 언제 넣어? 마지막에? 이거 이제 그만 내부펴? 반 자르면 되지 않을까? 야채는 언제 넣어? 다 부어버려? 이 정도면 되나요? 매운 걸로 해? 하나가 지금 이게 하덜베기 숙초볶음이잖아 그러면 닭돌이탕 하는 게 낫지 야 너 진짜 빨리빨리 잘한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 공도 하나 배워갑니다 형이 식초랑 고춧가루만 조금만 뿌려줘 야 10초 없어 어? 너가 10초 전 얼마 안 했는데? 밥은 있어? 아니 밥 없어? 햇반은 없어? 어? 나야 토끼를 이렇게 큰 걸 샀어 어? 내가 다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전화도 안 하고 알아서 샀지 나 이제 뭐해? 물만 끓여주는 자 후라이팬 준비해주세요 납작한 거요? 볼 있는 거요? 납작한 거요? 으음! 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